이번 영상은 재생목록 세계인구 랭킹 11일 국가 약 1억 2천5백만명의 일본역사 5부로 근대사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에도시대는 동부도시인 에도에서 통치한 도쿠카와 막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혼란했던 전국시대 대비 상대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린 시대로 특징지어집니다. 1603년 고요제의 천황은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쇼군으로 선포했으며 이에야스는 2년 후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이대 쇼군으로 만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도쿠카와가 통치를 공고히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609년 쇼군은 사스마 번의 다이묘에게 류큐 왕국을 침략하도록 허가하였고 사스마의 승리로 류큐 왕국은 이후 사스마와 중국 양쪽에 266년 동안 종속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오사카 포위 전투를 이끌었으며 전투는 1615년 도요토미 일족의 멸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직후 막부는 다이묘들에게 엄격한 통제를 부과한 무과제 법도와 각 다이묘가 2년마다 에도에 머무르면서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가하는 참근교대 제도를 선포했습니다. 에도는 정치적 안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교토의 황제는 정부로부터 후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정치적 권력은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도쿠카와 막부는 사회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정책을 펼쳤는데 사소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십자가형, 참수형, 팽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고 상류층의 범죄자들에게는 고문으로 죽음을 받아들일지 혹은 활복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졌던 기독교는 에도시대 동안 점차적으로 탄압되어가다가 기독교가 이끈 1638년 시마바라의 난 이후 기독교는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었고 추가적으로 외국의 사상이 반란의 씨앗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대 도쿠카와 쇼군 이에미스는 쇄국 고립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쇄국 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은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혹은 원양산 건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땅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유럽인은 네덜란드니였으며 이들은 1634년부터 1854년까지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에서 단 하나의 교육서를 세우는 것만이 화가 되었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중국과 조선만이 교육이 허용된 유일한 나라들이었으며 많은 외국 서적의 유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도쿠카와 통치의 첫 번째 세기 동안에는 일본의 인구는 농업의 성장으로 인해 두 배가량 증가하여 3천만 명에 도달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막부의 도로건설, 도로와 다리 통행력 폐지, 통합표준화는 상업 확대를 촉진했으며 이는 도시의 상인들과 직공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애도시대의 사회 변화 중 하나는 민간 학교들, 특히 사찰과 사당에 부속된 학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년 수백 권의 책을 생산하는 상업출판산업의 본청을 이끌었습니다. 19세기 전반 일본은 국가경제발전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수리력 분야에서 북서유럽 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해졌습니다. 애도시대는 상인계층이 부유해지고 이에 따라 문화 및 사회활동에 벌어들인 소득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문화와 영을 후원한 상인계층의 구성원들은 크락주의적 삶을 살았으며 떠다니는 세상이라는 우키오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활방식은 우키오 조시라는 통속소설과 우키오의 미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키오의 미술은 주로 목판하였으며 더욱 종교해지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또한 가부키와 불라쿤 연극 같은 극 형태들이 널리 인기를 얻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오락은 짧은 노래와 1600년대 일본에 새롭게 유입된 샤미센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수반했습니다. 하이쿠가 주요 시 형태로 부상했으며 마스오 바쇼는 이러한 하이쿠의 거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새로운 예인 직업 형태였던 게이샤 또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들은 손님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와 춤을 선보였지만 손님들과 잠자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도쿠카와 막부는 성리학을 후원했고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는 정부가 4개의 직업을 바탕으로 사회를 4개의 계층으로 나누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무라이 계층은 말 그대로 무사의 방식을 뜻하는 무사도의 이념을 따랐습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이르러 막부는 쇠퇴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초기 에도시대를 특징지였던 농업의 급격한 성장이 멈췄으며 정부는 절망적인 댐포기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에도시대 후반에는 농민 봉기가 증가하며 정부 재정이 감소하였고 막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무라이의 봉급을 삭감함에 따라 대다수의 사무라이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에 종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들어온 네덜란드 서적들은 난학 혹은 네덜란드 학문이라 불린 서양 학문을 향한 관심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였던 스키파 겜파쿠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일본인의 사상의 혁신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서양 의학의 개념들을 이용했습니다. 오토오리 노리나가와 히라타 아스타네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국학 분야는 토착 일본의 가치를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막부가 옹호한 중국식 성리학을 비판했으며 신도 신앙이 가르친 황제의 신상한 권한이 신들의 시대라고 일컬어진 일본 신화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53년 메튜페리 제독이 지휘하는 미국 함대의 도착은 일본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고립주의 정책 철폐를 주장했는데 막부는 페리의 포함들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었으며 미국 선박들이 일본의 항구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교역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요구에 합의해야만 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일본이 자국민들의 일본 영토 방문이나 거주를 허용해야 하며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본 법원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불평등 조약들을 일본과 체결했습니다. 서구 열강에 맞서지 못한 막부의 무능은 많은 일본인들 특히 남부의 조슈와 사스마본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국학의 국수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곳의 많은 사무라이는 조나왕 양이 즉 황제를 숭배하고 오랑케를 배쳐가자라는 구호를 채택하며 두 번들은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1866년 8월 도쿠카와 요시노부는 쇼군의 오른 직후 민중 소요가 지속됨에 따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었고 1868년 조슈와 사스마본은 도쿠카와 막부의 종식을 요구하는 식사를 발행하도록 젊은 메이지 천왕과 그의 가신들을 설득했습니다. 조슈와 사스마의 군대는 곧 에도로 진격했으며 이어진 보신전쟁은 막부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막부시대가 끝남에 따라 황제는 명목상의 최고 권력을 되찾았으며 1869년 황실은 에도로 옮겨간 후 도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1868년에 15살이었던 황제가 아니라 조슈본과 사스마본의 전직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메이지 과두제 집권축으로 알려진 이러한 권력자들은 이 시기 동안 일본이 겪은 극적인 변화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 열광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근대국민 국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중에는 사스마본의 오쿠보 도시미치와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조슈본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보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의 계급구조를 폐지했으며 다이머들의 봉건적 번을 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조세개혁을 도입하였고 기독교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였으며 철도, 전신선, 보편교육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광범위한 서구화를 촉진했으며 일본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교육, 광업, 금융, 법, 군사와 운송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서구 국가들의 수많은 자문들을 고용했습니다. 일본은 그레고리력, 서양의복, 서양식 헤어스타일을 받아들였는데 서구화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은 당시 인기 작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서구화 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지 정부는 서양과학, 무엇보다 서양의학의 도입을 열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1893년 기타사토 사바사부로가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여 곧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1913년에는 노구치 히데오가 매독과 부전마비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일본에 도입된 유럽의 문학, 양식은 새로운 산문 픽션 작품들의 붐을 일으켰는데 이 시대의 특징을 대표하는 작가들에는 후타바테이시메이와 모리오가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지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는 전통 양식과 새로운 양식을 결합하며 풍자적, 자전적 심리 소설들을 쓴 나스메 소세기가 있었으며 대표적 여성 작가인 히부치 이치호는 에도시대 초기 문학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일인 일본역사 5부로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